이번 유닛에서는 OPIC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 유형들 하나하나 살펴보셔서 좀 대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까요? 자 OPIC의 문제 유형 여러가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OPIC에서는 묘사해보세요 설명해보세요 그리고 상황을 줄 테니까 한번 대처해보세요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난이도에 따라서 총 12개에서 15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묘사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또 사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게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인물묘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의 외모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성격은 이런 사람이다, 이미지는 이렇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을 묘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보이게 되는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그 외부의 여러가지 모습이 생각이 날 거예요 또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답변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장소에 대해서 또 설명해 보세요 묘사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보이고 또 사물, 풍경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샘플 문제로 집에 대해서 묘사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런 경우에 순서를 정해서 설명하시면 쉬워요 집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 집 안 구석구석을 설명을 하되 이 방은 어떤 방이고 또 이 장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나누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엇이세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학생인 경우 또 직장인인 경우 그 둘 다 굉장히 자주 받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설문조사에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질문은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구성하시면 좀 곤란해요 어떻게? 이것도 갖고 가고요 저것도 갖고 가고요 열거만 해주시면 올바른 답이라고 볼 수가 좀 없겠죠 자 전략을 한번 세어 볼까요? 첫 번째 가져가는 가방에 따라서 이 가방에는 무엇을 넣고요 이 가방에는 무엇을 넣어서 갑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들을 때도 조금 편안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짐에 싸야 되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경험이라고 하면 과거의 일이잖아요 과거 시제를 잘 쓰셔야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OPIC에서는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연달아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시제에 유창하게 쓰실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순발력도 필요하고 평소에 많이 연습해 두시는 것도 꼭 필요하겠죠 자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수영하다가 느꼈던 재미난 일이 있었나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질문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해 주시면 좋겠죠 실내 수영장 또 실외 수영장 이렇게 경험을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는 문제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 아니면 실외라고 하면은 해변이 될 수도 있겠죠 계곡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서 묘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롤플레잉 또 OPIC에서 빠질 수 없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또 유형이 있어요 면접관한테 서너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서너 가지를 질문을 하는데 면접관이 아닌 제3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가 생겼으니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면접관한테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OPIC 시험 화면에 나오는 면접관 있잖아요 AVA라는 이름의 여성인데 한 서너 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수하시지 않도록 많은 전략을 좀 평소에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외식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서너 가지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시험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죠 질문을 무엇을 할 것인가가 조금 중요한데요 롤플레이도 내가 선택한 주제를 바탕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식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받았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역으로 면접관한테 내가 질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고 특정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3자의 상황에 맞게 서너 가지 질문을 해 주시는데 전화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화를 할 때는 정말 전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연기를 하셔가지고 실제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일상생활과 관련된 롤플레이 질문은요 그런데 선택한 주제 밖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나와 좀 어떻게 보면 동떨어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철저한 사전 준비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 어때요? 은행에서 계좌를 우리가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번 관련된 질문을 해보세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은행 다들 가보셨잖아요 은행에 관련된 문제 사실 일상생활 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전문용어를 몇 가지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전화 녹음, 메시지 남기는 것도 질문하시는 연습을 해야 될 텐데요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되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문제의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들으시면 누구한테 몇 가지 무엇에 대해서 질문하세요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전화로 그래서 녹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파티를 준비해요 그때 도와줘야 되는데 무슨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주제 나왔죠 질문하는 대상도 나왔고 누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많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티와 관련된 질문 자주 등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파티 문화가 서양과 관련된 그런 파티가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화적인 어떤 예문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 좋겠고 참석 인원이라든지 시간 장소 이런 것들 평소에 연습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략 한번 잘 세워보세요 자 이제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롤플레이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대안을 제시할 때는 어때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 보세요 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일 경우에는 과제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직장인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기한을 늘려야 된다거나 미팅에 참석을 못하겠다 이런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에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대안을 서너 가지 제시해 보세요 언뜻 생각이 나지 않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대안을 서너 가지를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적절한 대안의 예를 들어 드리면 작업한 것을 대신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내가 담당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회의를 좀 연기해 주시겠어요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실 수가 있겠죠 약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유닛에서는 OPIC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 유형들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